세고산업 인류의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데 궁극적인 가치를 두고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파트, 빌딩, 공장, 플랜트 등의 일반용 펌프부터 산업용 펌프까지 고객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고객 만족을 실현하였습니다. 다양한 인증서 및 특허증을 획득하여 안정적인 고품질의 펌프 생산에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기술 개발의 노력과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신기술 벤처 기업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성능은 향상시키고 비용은 절감시키는 세고 펌프의 우수함은 작업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펌프 부품 중 핵심인 3차원 인펠러를 적용해 NEP 인증, 우수조달, CE 인증 등 고효율, 고향정, 고품질, 대용량 펌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고산업은 국내 펌프업계의 유일한 자체 브랜드 제품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 독일 등 글로벌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대한민국 펌프의 자존심입니다. 단연간 펌프만을 고집한 세고산업은 7인치, 10인치 풀컬러 터치스크린을 표준 적용한 신제품을 출시하여 신뢰성, 고기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쉬운 운영을 제공하였습니다. 시스템 제어의 핵심인 컨트롤러에는 다중기능이 내장되어 유량 제어, 압력 제어 등이 기본으로 내장, 부스터 시스템의 성능을 최적화함은 물론 에너지 비용을 최저로 감소시켰습니다. 다양한 적용 범위와 넓은 성능 범위에 적합한 대용량 2평 다단 원심 펌프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업그레이드된 최신 생산 라인과 최첨단 테스트 장비를 구축하고 제품 개발부터 생산까지 원스톱 생산 체계를 갖추어 펌프의 원천 기술 개발과 고성능 펌프 제품이 국산화에 더 박차를 가해 유럽 제품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한국산 펌프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창조와 혁신을 넘어서 고객 가치에 걸맞는 빠른 납기와 경제적인 가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세고산업